1대1 1표 떼기 2만 5 게임으로 1대1 1표 떼기 2만 5 게임으로 1대1 1표 떼기 아 이거 너무 안 돼 아 왜 이거야! 아 말도 안 돼! 나는 솔직히 서현의 별로 어떻게... 아 그럼 1인표 줘 재밌긴 해야죠 야 이건 말도 안 돼 나 이거 첫 번째 게임이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그래니까 그래 말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이 낫다고 이거 먼저 한 거 아니야? 어 야야 어 야 어 야 어 힘주는 거야?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형 어쩔 수 없어 형 야 어쩔 수 없어 어? 너는 그냥 밑에 살아야 되는 애야 형! 형! 1개 먹기 싫어요 알았으니까 아 이거를 하랑 해야 되는데 이걸 어 대령이야 야 우리 빨리 끝내 강수야 어? 강수야 강수야 야 야 쉽지가 않아 야 미치겠어 아 왜 쳐한테 이래가지고 야! 어! 야! 어! 어! 야 이광수! 너 왜 이래! 반드시! 반드시 훈련하겠어! 야! 너 왜 이래! 야! 야 이광수! 이래! situated 아 어디서 올라가겠어 뭘 타라 야 야, 지효야. 야, 지효야. 지효야. 야, 지효야. 주효야, 미안해. 미안해, 지효야 마을 빠져. 지효야, 지효야. 나갔잖아. 지효가 옷만 안 돌아갔으면 이럴 수 있었는데. 지효 진짜 열 받았어, 지금. 지효야,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미안해 지효야 지효야 지킬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부터 이해해줘. 아니 줄 같은 거 없는데 묶어놓을게? 줄 같은 거 없는데? 야 이 일을 시킬거야! 나 묶었어. 나 묶은 거야? 나 왜 묶어? 움직여지지 않지? 미안해. 아 여름이라 이게 힘들다. 여름이라 시청자들은 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3위 괜찮아. 난 솔직히 3위 되게 만족하고 있었어 아까 밑에서.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로. 형 빨리 치우실거에요. 저기 가 이게 무슨 개망순이야 진짜. 아 빨리 사! 야! 형! 어찌 수고했습니다. 너 이따 봐. 나 마음 먹었다. 형! 이따 뵙겠습니다 형! 반드시 올라가겠습니다! 이제 영원한 꼬리카. 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. 아 이게 뭐야 이게. 앉을 데도 없어. 이제 1학년 시작. 1학년 되니. 6위는 5위와. 4위는 3위와. 2위는 5위와. 그걸로 신분상승이 가능하네요. 김정국이야. 김정국이야 김정국이야. 만약에. 6위가 지면. 서열 6위로 확정되어. 더 이상의 신분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듯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는거에요. 앞에 같은건 나갈까.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어. 내 모든 것을.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